하나님의 뇌가 이 아침에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유월의 첫 주의입니다. 유월은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교단의 전도표지인 사중고금 생성교 신유제의 이름에 이 전도표지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셋째 주에 우리 본론 목사님이 신유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중생 성교 재림에서 신유 재림에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교 교단은 신학적인 바탕은 강릉이 외실내의 신학적인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교단의 교리의 근간을 이루는 어떤 전도표제로 인해서는 이 사중고금을 우리가 근간을 이루고 있죠. 우리 성교 교단은 자생교단입니다. 김상준 장비인이 무교당에다가 대한 야서교 조선 보금전도가를 세우고 그 이래로 성교 교단이 시작이 되었죠. 장롱의 강릉은 아펜슬러와 언도들을 통해서 한국의 교단이 성립이 되었지만 우리 교단만큼은 자생적으로 세웠던 교단이에요. 중생 성교 신유 재림의 사전 보금 중에서 이 재림이라는 보금 때문에 일제시대 때에는 교단이 물을 닫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어요. 왜냐? 그들의 천황에 대비되어지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일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성교 교단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때 우리 교단은 물을 닫게 되고 모든 성교들이 다 흩어지게 됐죠. 회방 이후에 다시 성교 교단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중생 성교 신유의 재림은 아주 자랑스러운 보금적인 그런 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보금을 가지고 나가는 데 있을 전도표제로서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순보금에는 여기다 하나 더 붙였죠. 중생 성교 신유의 재림에다가 축복 그래서 오준보금 그래서 고 이만이신 목사님이 절규 목사님이 맨날 때마다 왜 로얄티 안 주고 우리 교단과 가져가서 붙여서 써먹느냐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다 서로 정답을 하시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오늘 중생의 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한 주에 하나를 설명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서신학대회 가면은 한 과목당 거의 전공 필수 도에서 1년을 배우시고 그러니 1년 배우는 것을 한 시간에 어떻게 설계가 되겠어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점 이걸 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또 2월 한 달 사중보금에 관한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교단 헌법 제1장 총강 제6조에 본교회의 전도효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중보금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서론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교회의 기초교리는 기독교 개신교가 일반으로 믿는 보금주의이니 그 교리의 요제는 본헌법 제2장 제13조 이하에 선형되어 있다. 그러나 창립 당시로부터 중생 성교신유제 이름의 4대 표제를 들어 강조하여 왔으니 너희는 평강의 하나님이 신인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흥미가 몸이 우리 주 예수의 크리스도로 강행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대선화전서 5장 23자 말씀에 부합되는 보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교리직의 설교니까 편안해지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헌법의 중생 혹은 신생 이러면서 첫 번째 보금인 중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니고 데미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도리는 실로 기독교의 입문이며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유일한 도리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중생은 영으로 나는 일이며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표를 흘리신 예수의 크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으로도 그 사람의 신념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 일대의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 보금이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게 중생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중생 거듭난다 라는 말이요. 이 거듭난다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거듭난다 라는 말의 본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계가 거듭나야 된다. 교육계가 거듭나야 된다. 종교계가 거듭나야 된다. 하루도 우리 거듭나는 생활을 합시다. 이 거듭난 이런 용어를 우리가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난, 중생에 관한 이 보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거듭난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의식이 변화됐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 전환되고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신방하던 사람이 회의를 느끼고 전연서를 쓰고 공산주의에서 돌아선 것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태도나 행동이 바뀐 것을 말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표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정말 못된 행동을 의각일 삼았던 사람이 개가 천상에서 착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을 거듭납니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부목사를 숨기고 있을 때에 대도 조세웅 씨를 모셔가지고 간증집회를 했어요. 오셔가지고 아주 자기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감옥생활을 하면서 감옥문을 열면서 성령이 내 하나님의 큰 빛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간증 끝나고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도둑하다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괜찮아요. 그러나서 하는 말이 성교센터를 지으려고 돈이 모자라서 그랬다. 그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럼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태도나 행동이 바뀌었다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도개혁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접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걸 가르쳐 거듭남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거듭남이 외형적인 일부분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듭남이 외형적인 일부분이란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전과는 생각과 의식이 다르고 거듭난 사람은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고 거듭난 사람의 몸을 담고 있는 것의 제도나 가능이 새롭게 바뀌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이 거듭남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남이 뭐냐. 정말 거듭남이 뭐냐.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이 거듭남이라면 이 말씀을 최초로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오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최초로 선포하셨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기 거듭남이라는 헬라오 언어가 겟나오 아노텐입니다. 겟나오 아노텐 이 겟나오 겟나오라는 말은 태어나다. 아노텐이라는 말은 다시 그런 말이에요. 합하면 겟나오 아노텐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다. 말 글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율법상 니고데모도 이미 자기가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다시 태어나라 그 말의 뜻을 이 니고데모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가리켰던 니고데모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처의 인간을 창조했던 창조의 사건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장세기 2장 실제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허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당시부터 흙의 요소인 육 흙의 요소인 이 육가 생기의 요소인 영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거예요. 흙에서 온 우리의 육 이에 하나님의 생기로 돈 영이 부어져서 온전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에서 그 벌로 죽게 됐어요. 여러분 왜 범죄한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벌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육과 영이 동시에 함께 죽은 게 아니에요. 먼저 영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됨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함이 없어지고 만 거예요. 아담은 아담은 어디 있느냐 저는 아담에 나와서 주님 내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교제하던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에 내가 벗었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이다.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육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점점 병들고 약해지고 그러다가 930년이 지난 이후에 그쵸? 아담이 930에 죽었어요. 병들고 약하고 점점점 나이 들어 늘고 가다가 바로 육마저도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이미 영이 죽은 채로 떠나게 됐어요. 10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인태하였나 말이다. 바울의 예배서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는데 그 영은 죽은 채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고 또 재협 중에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결혼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첫 번째 출생이 우리 육의 출생이라면 두 번째 출생은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인간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중생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듭남이라는 것은 헬로 언어로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했어요. 겟나오 태어나다 아노텐 다시 그런데 이 다시 라는 말 외에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되 다시 태어나되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은 어머니 모테로부터 태어날 때 아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즉 땅의 속성이 육에 이 육만 살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땅에서 난 이라고 했고 우리의 육은 땅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때에는 땅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속성인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네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족보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육의 아래로부터 태어남으로 인해서 어르십 강문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어르십 출생이고 하면서 그런 어떤 강문과 족보가 또 차단이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저 하늘의 생명체계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강문은 이 땅의 강문이 아니라 하늘의 강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난 이들은 땅의 속성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땅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늘의 속성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육이 죽으면 그 영은 저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벌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부터 중생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본문에는요. 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말씀으로 다시 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말 자체에 물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그럼 그것 좀 더 설명하고요. 성령이라는 말을 얘기하죠. 성령이라는 말은 중생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데 육전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 태어날 때 사람들은 부모의 육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육이에요. 그러나 다시 태어날 때 위로부터 태어날 때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9절에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늘에서 온 인자가 다시 하늘로 들려야 한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보혜사가 올 것을 말씀하셨죠.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 성령, 그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시니 오순절 마가다락강의 보혜사 성령님이 각 심령에 강림하셨고 성령이 각 심령에 보혜지게 되면서 그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자 도록한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강의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저주의 영이 다시 살아나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인간 생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 부어져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인간, 법, 참, 생명,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위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달라지고 왜?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천대민 같고 성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뭐냐? 여러분, 물은 성령이 내적인 변화 속에서 변화된 중생의 모습이라면 물은 내적인 변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세례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세례를 그냥 주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예요. 그러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그리스대의 십자가 보호로 용서가 된 자에게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크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에 대한 임한 것을 우리가 평홍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생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는 것이 그럼 뭐냐 여러분 달라지는 것은 첫 번째 뭐가 달라지느냐 바람인가 영적 조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이 난 사람 이러하다 바람은 성령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교통함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육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교통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가 제 기능을 다시 발휘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코드가 맞는 거예요. 전에는 코드가 안 맞았어요. 그런데 내 영이 살고 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게 된 사람들 여러분 코드가 맞고 영적으로 통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되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죠. 우리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예배 받으시지요. 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요. 왜? 이미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시는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지 안 들어주시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생하셔야 해요. 다시 한번 회의 있게 하고 그래서 내가 보이래 필요로 정견함을 받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오면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세의 신현상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왜? 교통하면 사니까 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모습들에 나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인마그레 의뢰를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사니까 그래서 중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일어나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거듭나면 중생하면 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본다라는 말 경험한다 참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네요. 그래서 저 위로부터 이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일들 속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직전과 사회에서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일하는 자로서 그 기쁨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 주요함이 없어져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경험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소명을 가지고 내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까지 인생들이 누리던 생명은 죄로 인해서 죽고 소멸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영생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에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이고 또한 죽음 저 너머로 이어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요. 영원한 이베리아기나 크리사도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이 죽음은 슬픔에 내나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처음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은 죄의 택배로 소멸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란이 있어요. 두 개의 계란이 있는데 무종란이 있고 유종란이 있어요. 이 무종란도 유종란도 그 자체는 아직 살아있는 세포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종란과 유종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유종란에는 무종란이 없는 또 다른 생명의 시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요. 그래서 부하의 가정을 거치면 생명의 병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장차 죽음과 심판의 가정을 거친 뒤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이미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고요. 죄 없는 순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장사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생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영생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지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그 영생이 꽃피울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생, 거듭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첫 걸음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거듭난 삶의 두 번째가 성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배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숨겨 살아가고 있는 그때 성경은 이미 내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고 계셔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간직하고 나는 거듭난 사람, 중생대장, 사로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치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멸하며 주원합니다. 조금 외형적인 모습이 달라졌다고 해서 거듭남이 아니에요. 조금 뭔가 달라졌다고 해서 거듭남이 아니에요. 정말 거듭남은 위로부터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 안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거듭난 삶, 중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이 신앙의 시작 속에서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생된 거듭남 귀한 성대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멸하며 주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머리 숙이십시다. 한번 1분 동안 우리 조용히 한번 돌아보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듭남의 비밀을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듭났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쉽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의 십자가 보이랄게 겸손히 머릿속히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울림을 주실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인마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한 1분동안 중생에 하나님 내가 중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중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중생하기에 좀 없어서 성령에 대한 충만하게 할 수 없어서 우리 한번 1분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